캐시미용. 이만한 아이. 저희 집에 있는 캐시미용하고.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캐시미용. 페리도트라는 아이네요. 18,000원. 어머 얘도 은근히 가격대가 있네. 페리도트. 어. 근데 귀엽다. 깜찍함. 동글동글하네 입장에. 원종 서프라이즈. 14,000원. 14,000원. 원종 서프라이즈 색깔 보세요. 염자금. 염자금도 여러종인가봐요. 저희주의 염자금은 금이 다 빠졌어요. 아. 노네반스 철학. 어. 노네반스 철학. 맞네. 철학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철만원. 모닝루 만원. 모닝루 이쁘죠? 네그마리아. 루믹. 루믹. 수련. 8,000원. 원종 콜로라타. 15,000원. 원종 콜로라타. 루돌프. 루돌프가 13,000원. 루돌프. 여기는 얼굴이 3개고. 얘는 하나짜린데. 헉. 얼굴이 엄청나게 커요. 입장에. 엄청 많아요. 야. 이쁘세요. 이렇게. 야. 야. 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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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서브릭. 기다. 서브릭이다. 이름도 참. 14,000원. 어. 서브릭이다. 이쁘긴 하다. 근데. 울려심 차라. 울려심도 입장이 잘 떨어지더라구요. 울려심. 음. 홍옥. 울려심. 이런 아이들은. 울려심이야. 울려심이 아니라 울려심이라고. 음. 맞다 울려심. 차라. 음.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12,000원. 홍비. 홍비라고 하네요. 홍비. 15,000원. 아이스에이지. 아이스에이지. 아우. 얘 이쁘다. 사두. 사두입니다. 아이스에이지가 15,000원. 아모르파티. 아이고. 얘가 아모르파티였어? 아아. 아아. 요즘에. 다른 유친들 영상 보면. 아모르파티라고 많이 나오더라구요. 음. 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아모르파티가 얘였어. 아. 그렇게. 아. 에? 아. 아 이거요. 아. 아니아니. 다른 영상에서. 아모르파티가 나오더라구. 아. 큰언니. 다행인하고. 잠깐 대화의 직무었습니다. 음..너무 이쁘다. 피치앤크림 너무 이쁘다. 피치앤크림도 은근히 까칠해요. 저는..저도 안되는건 안되더라구요. 피치앤크림도 이거 한몽군생인데 15,000원 군생 오늘 얼굴이 하나 둘 셋 뺑 굴러서 목도리처럼 보세요. 이렇게 뺑 굴러서 그저 여기 보세요. 아 진짜 나탐 색깔 이쁘다. 8,000원에 5,000원으로 세일한다는데 나탐 음..롤리아트 롤리아트 롤리아트 만원 모노금 모노금 모노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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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자주 나오는데 우리집에 있는 모노금하고 틀리다 아 모노하고 틀리다 아 금이래서 그런구나 아 그러나 원종 방울복랑 금 아닌가 아 어머 이거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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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ine이 적혀 크리스마스인가? 아 으흥 음 모노글듀 모노금 음 chee 아 아르베이 으흥 백 아륟이 아 이 아 저희들이 아르게인이 여름에 너무 흐르지 들어갖고, 근데도 지금 발짝 말려갖고 다시 사먹히 했어요. 눈이 괜찮아지더라구요. 아르게인. 이거 보세요. 사고가 엄청나네요. 난 이거 아르게인 하나 사가야지. 너무 이쁘다. 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루밍.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보세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루밍, 루밍. 루밍. 한 라인, 라인 영상 올릴 때마다 천천히 보여드리면, 7, 8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수렴, 수렴. 수렴, 수렴. 눈에 만수쳐라. 눈에 만수쳐라. 이렇게 쳐다가, 얘는 생얼이 많네요. 아, 차라끼보다. 음. 보이시죠? 음. 피치 앤 크림 또 이쪽에도 있네요. 홍길도 있고, 홍길도 있고. 홍길도 많다, 천원. 천원짜리, 천원 다육 보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천원 다육이가 안 보일 것 같아요. 하하하. 그래서, 천원 다육부터 영상에 올리고, 이쪽 라인에 있는 아이들은, 다 가격이 조금 있죠? 근데 그만큼 가격 대비, 너무 얼굴도 많고, 거의 중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보세요. 이 얼굴이 몇 개인가? 헉.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개. 여덟개. 이 정도 되니, 가격이 그만큼. 그리고 지금, 거의 조금씩 세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큰아이들도. 레드마리아 이런 것도, 얼굴이 커요. 헉. 그러면 2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죠? 요거, 이거보다 조금 작은 애들이, 뭐, 1만 5천원, 1만원 하던데. 헉. 음. 창도 조금씩 가격이 내리나? 그전에는 창이, 가격이 좀 있었잖아요? 다육이는, 유행을 금세금세 타서, 처음 나올 때 가격하고,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음. 내리말이야. 니키. 니키. 니키가, 14,000원. 헉. 쿨로라타. 음. 원. 아, 원종 프랭크. 원종 프랭크. 글씨가, 개발새버리라. 원종, 쿨로라타. 똑같은데, 이름이 틀리네. 암으로파티, 이만한. 음. 암으로파티도, 은근히,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음. 입장이 두꺼워서. 음. 밑이. 밑이. 밑이 좀. 끝에, 밑장 라인이, 끝에 빨갛게 이렇게 들어가요. 물이. 네. 오늘은, 다스야에서 영상을 몇개 찍는다고, 한칸 라인라인 찍는데, 실패할 뿐이에요. 쭉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또 다스야 농장에서, 저는 이렇게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필링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반가웠습니다. 조다육 허븐이었습니다.